힘 딱 빼시고 가볍게 툭 놓치시고 백스윙에서 약간 흔들리는 거는 있거든요? 네 있습니다 표현을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힘이 한번 탁 빠지는 타이밍이 있으면 좋은데 수도파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가서 스톱했다가 치면 더 힘이 가고 썩 드는데 약간 힘이 탑에서 오른손에 힘이 탁 빠지는 타이밍이 있으면 좋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썩 들잖아요 여기 힘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에 힘을 딱 빼주세요 오른손에 힘이 딱 하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턱 받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받쳐주고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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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없네요 그러니까 스윙을 이제껏 무조건 빨리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탁 빠지는 타이밍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탁 이렇게 한번 놓쳐볼래요? 네 이거 연습하면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백스윙에서 한 타임 쉬었다가 네 지금 쉰 거예요? 네 쉬었습니다 네 쉬었습니다 저 뒤에서 다 보고 계시네요 한마디 쉬었다 멀리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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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손맛 어때요? 네 아주 좋습니다 손맛이 이랬는데 그러니까 골프를 스윙 스팟에 맞춰서 손맛을 느끼라 그래야지 힘으로 때리면 안 되세요 네 해보세요 스톱 했다가 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